인스테드. 인스테드는 뭔뭐 대신에야. 자 어부가 왔으니까. 어부는 전치사지. 그치? 네. 자 전치사니까 뒤에 뭐 오겠어 당연히? 문장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네. 그러면 인스테드. 인스테드 대시 오면은 뭐가 와야 될까? 문장이 오겠지 그치? 뭐가 뭔뭐 하는 대신에. 이제 인스테드 어부는 뭐가 오고? 명사 아니면 동명사. 인스테드 대. 뒤에는 뭐가 온다? 문장. 근데 대는 생략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인스테드 드레싱 인어웨이. 대.룩스 굿. 인스테드. 자 드레싱. 옷을 입는 대신에. 대. 자 인.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는 대. 대. 어떤 방식이냐. 룩스 굿. 그 방식이 뭐야?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멋져 보이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대신에. 히 드레시스. 그는 옷을 입어요. 인어웨이. 어떤 방식으로인데. 됐. 사운즈 굿. 좋게 들리는 방식으로. 히 잇츠 팝콘. 팝송스. 그는 뭐를 먹어? 팝송을 먹는데. As an appetizer. 뭐로 써? 응. 에피타이저로 써. 앤. 히스 메인 코스 이즈 피에노 쏘네타. 그의 메이코스라는 거는 뭐야? 메인. 메인. 에피타이저로 먹고 나서. 주로. 이제 주식으로 먹는 게 뭐야? 메인. 응. 어. 피에노 쏘네타야. 이상하게 틀리니? 당연히 이상하지. 그지? 디스 이즈 하우. 자 뭐가 생략됐어? 앞에. 더. 웨이. 이게 어떤 방식이란 말이야. 어떤 방식이냐. 네일 해브리슨이.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는 방식이야. 그의 하루를. 클리어리. 분명히. 히즈 안 라이크. 오리지너리 피포. 그는 뭐와는 달라? 일상적인,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르지. 할비슨 was born. 자 할비슨 태어나진, 출산되어진 상태였지. 그지? 네. 과거 분사 앞에 B동사 안 쓰면 수동의 뜻은 있지만 수동태 문장은 아니야. ing 앞에 B동사 안 쓰면 현재 분사 진행의 뜻은 있지. 하지만 진행형 문장은 아니란 말이야. completely colorblind. 어때? 완전하게 생명이야. 어떤 색의 그림자만 볼 수 있어? 회색의. 누구를 만났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났는데, 이름이 붙여졌어. 이름이 뭐야? 에덴 문타돈 이라는. 에덴 문장은 어떤 장치를, 뭐 했어? 발명했지? 개발시켰지? 개발시켰지? 아이보르그. 아이보르그. 뭐라고 불리는? 아이보르그라고 불리는. It is like an electronic eye. 자, 이것은 하나의, 뭐와 같아? 전기 눈과 같아. 근데, 그것을 할비슨이 웨어선의 헷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그래, 머리에. 자 여기서 that은 왜 생략됐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됐어 왜냐면 뒤에 지금 뭐가 있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지금 쓰는 대상이 있어 없어 없지 쓰는 대상이 있어 없어 그 대상이 어디로 간 거야 요 앞으로 간 거란 말이야 ok 자 it detects color frequencies 그것은 감지한대 뭐를 색깔의 frequencies 하면은 주파수야 그제 and changes them 그리고 그것들을 into sound frequencies 뭐로 바꿔줘 소리 주파수로 바꿔준대 하비슨 can hear the sound waves 하비슨은 뭐를 들어 있어 소리에 waves는 뭐야 파장이지 진동 as they path through his skull as 뭐 뭐 할 때야 그것들이 그 파장들이 path through 뭐 할 때 통과해 갈 때 his skull 뭐해 뭐를 그의 두뇌를 so 그래서 for Harbison Harbison에게 있어서 going to an art gallery is like going to a concert 어디에 가는 것? 자 여기서 주어는 뭐야 going이 주어지? okay 자 그래서 동사가 뭐가 됐어? is가 됐지 그지 art gallery 에 가는 것은 is like 뭐 뭐와 같애 going to a concert 어디에 가는 것과 같애 콘서트에 가는 것과 같다 말이야 and shopping at a supermarket is like being at a night club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이 얘가 주어지 is 동사지 like being at a night club 있는 것과 같지 그지 뒤에 장소니까 그지 사람이면 이다 가 되겠고 그지 형용사면 상태이다가 되겠지 그지 using is eyeb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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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using이 주어지 그래서 동사는 has가 됐어요 그의 eyebrow를 사용하는 것은 even 심지어 make a b지 그를 만들어서 더 뭐하게 민감하게 to colors 뭐해? 색깔에 in addition to the 300 colors most humans can see in addition to ~~에 더해서 300가지의 색깔들에 더해서 그런데 that이 생략됐어 that 근데 그 색깔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 see 뭐 할 수 있는 거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된 문장이냐 300개의 컬러들인데 most humans can see th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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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s ok 그지? 자 그런데 얘를 어디로 보내준 거야? 여기로 보내준 거야 대부분의 색깔 있는 300개의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색깔이란 말이야 ok 자 목적격 관계된 명사니까 생략 했다만 he can also detect 그는 또한 뭐 할 수 있어? 감지할 수 있어요 invisible colors 뭐를? 볼 수 없는 색깔들이야 그지? 볼 수 없는 색깔들이야 such as ultraviolet 뭐와 같은? 자외선이야 저외선이야 자외선 자외선이지? now he wants more people to have the opportunity to use similar devices 이제 그는 원해 더 많은 사람들이 to have 갖도록 뭐를? 뭐를 갖기를 원해? opportunity opportunity 기회를 갖기를 원해 to use 뭐하는 기회? 사용하는 기회 자 이건 형용사정용법이라고 그랬지? ok 비슷한 기구들 Harvison thinks all of us should expand our neutral senses 자 Harvison을 생각해 all of us 우리 모두가 should expand 뭐해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센스들을 ok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By combining them 그것들을 뭐함으로써? 뭐함으로써? 조합함으로써 With technology 뭐와? 뭐와 조합해? 기술과 그지? He believes 그는 믿어요 뭐 생략? 대시지? 자 이건 명사절 대시지 He can help us see the world Help A, B A가 뭐하게 해? B하게 하는거지? 세상을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법이 더요 While making our lives Much more exciting While 뭐 뭐? 하면서 우리의 삶을 Much more 훨씬 더지 그지? 그지? 비교하고 꾸며주는거 뭐지 말고 뭐 있어? 또 뭐 있어? Still Still 또 올라와 또 Even 그지? 이런거 있지? Far 쭉쭉 나와야될거 아니야 응?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타동사나 전지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e man 그 남자인데 We just met 우리가 방금 만난 사람이지 우리가 만난 사람이 누구야 응? 그지? 그 남자지 우리의 힘이지 얘가 어디로 간거야 여기로 간거란 말이야 그지? 그 남자인데 그 남자를 우리가 만났대 한 말이야 오케이? He's our new teacher 우리 새로운 선생님이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뭐라고 해? The man I love 뭐라고? The man I love 내가 어제 산 책 The book I bought yesterday 뭐라고? The book I bought yesterday These pictures You took I like the pictures 난 뭐를 좋아해? 사진들을 좋아하는데 You took 니가 뭐한 사진? 찍은 사진이야 굳이 death을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자 I finally got the answer I was looking for 자 여기 뭐가 어디에 생략됐어? 이거지? 나는 마침내 그 답을 찾았는데 I was looking for 내가 뭐하고 있는? 찾고 있는 자 이거는 관계되면서 했기 때문에 굳이 문법 따로 하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This information is then sent to achieve at the back of his head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 정보는 정보가 나와야 되겠네 어디? 몇 번? 5번 5번 5번이야? 7번 2번 2번이야 무슨 정보? 이 정보 5번 아니에요 5번이야? 5번이나 4번 야 정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스가 음? 그것은 감지한데 소리 뭐를? 소리 주파수를 그리고 뭐로 바꿔준데? 컬러 주파수를 소리 주파수로 바꿔주지?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내? 두뇌로 그러면 얘가 뭐 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들아 해석하고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음? 영어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해석은 기본적인 도구야 알겠어? 응 어떻게 푸는가 해석해도 못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석은 뜨문뜨문 잘 못하지만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리하고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이것의 제목은 빨리 찾아봐 의 일찍 여름 은 불만 음 은 은 감사합니다.